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자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It is up to 누구누구 오버마 대통령의 감동의 연설 가운데서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It's up to all of us라는 말을 했는데 오버마 대통령이 It is up to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한테 달려있어, it's up to you 나한테 달려있어, it's up to me 저 사람한테 달려있어, it's up to him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겠네요 아니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맞아요 오지호 수번에 노래도 있죠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It's up to me, it's up to you So, it's up to us 우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요? Yes, it's up to us Good morning Good morning We've talked to Yes, it's up to you 가사를 감사합니다.